안녕하세요 랩타이러분 오늘은 겨울철이죠? 겨울철이라 필름이터에 관련된 추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영상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겨울철 되면 한결같이 느끼는 게 있죠? 키우는 생물들이 쉬운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줘야지 따뜻하게 관리를 할 수 있지? 라는 거를 많이 궁금해 하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집에 보일러나 보일러를 잘 안 해요 보일러를 안 하거나 아니면 되게 춥게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온도를 물어보면 어떤 심하신 분들은 17도, 18도 어떤 분들은 20도 사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25도 이상 돼야지만 살아갈 수 있는 여러 동물입니다 그래서 따뜻하게 해 놓는데 보통 춥게도 많이 사시는 분들이 계셔서 생물을 키우실 때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생물을 키우다가 겨울철 추워지니까 갑자기 애들이 이상하게 온도가 바뀌어서 그런지 움직임이 둔해지고 그리고 먹이를 안 먹어요 어? 먹이를 안 먹는다? 이게 왜 그럴까? 보통 대부분 생물들은 차액 온도가 낮아지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게 먹이를 잘 먹지 않아요 잘 먹던 애들이 갑자기 먹이를 잘 안 먹지 않고 웅크려 있거나 그런 행동을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이때는 무조건 히팅 장치가 있어야 됩니다 이때 해놓지 않으면 애들은 문제가 되고 관계가 걸리거나 추위 때문에 여러가지 이유로 생물이 시간이 지나서 죽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꼭 히팅 장치를 해주셔야 합니다 보통 도마뱀도 마찬가지고 보통 레어파드 게코, 크레스티 게코 특히 크레스티 게코는 히팅 장치 없어도 키워도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았죠? 여기저기 그러다 보니까 환경이 달라요 샵에서는 히팅 장치를 따로 안 해놔도 기본 온도가 있기 때문에 애들이 잘 살아가는데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7도, 16도, 15도 더 낮게 하시는 분들은 없겠지만 그래도 낮은 온도에서 살고 하시는 분들은 크레스티 게코도 먹이를 안 먹을 거예요 이럴 때 그리고 제일 중요한 랩탈리아는 타란툴라 전문이니까 타란툴라! 타란툴라들이 원래 먹이를 잘 안 먹는 탈피 기간이 있지만 그 기간을 제외하고도 애들이 먹이를 잘 안 먹기 시작하는데 이거를 모르시고 방치하시면 어느 순간 애들은 죽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온도를 몇 도로 맞춰주셔야 되나? 보통 물어보신 분들 많이 계시는데요 최저 24도 맞춰주시는 게 좋습니다 최저 24도 정도 맞춰주시고 보통 평균 25도, 26도 그 정도가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 정도 맞춰주시면 겨울철도 무난히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히팅 장치라는 걸 해야 되는데 그중에 저희가 판매하는 필름 히터, 실버 필름 히터 여러 가지 있죠? 이름을 좀 변경해서 판매를 하긴 하는 건데 다 똑같은 제품으로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 제품에 관련돼서 여러분들한테 설명, 추가 설명,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거, 자주 질문하는 거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름 히터 저희가 판매하는 미니, 초미니 필름 히터 있죠? 초미니 필름 히터 보면 온도가 몇 도가 나오는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상대적이에요 이게 보통 실내, 실외, 마찬가지로 또 실내에서도 내 방이냐 거실이냐 아니면 보일러를 뗏냐 안 뗏냐에 따라서 온도 차이가, 편차가 좀 심하게 나요 그냥 그래도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보면 최저, 맥스가 아니라 최저 온도로 했을 때는 24도, 25도, 29도 그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25도, 25도, 29도 지정도 나오는 것 같고요 그리고 맥스로 했을 때는 50도 이상이 나와요 50도에서 보통 더 많이 나올 때는 59도 이게 약간의 편차가 있는 게 저희가 하얀색 바이메탈이라는 걸 달아놓는데 그것 때문에 전기를 끊어버리기 때문에 50도 이상 되면 끊어라 하지만 이 바이메탈이 엄청 비싸거나 고가의 그게 아니기 때문에요 기본적인 온도가 됐을 때 알아서 끊어주는데 편차가 조금 있어요 있어서 맥스로 했을 때는 59도까지도 나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해서 끊어버릴 때도 있고요 그래서 온도가 편차가 조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맥스로 해 놓으셔서 자동 온도 조개를 설정하셔서 사용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만약에 자동 온도 조개 없다 그러면 최저로 했다가 온도를 올리면서 온도계로 온도를 측정하고 나서 그 측정한 온도 값에 맞춰서 설정을 해 놓으시면 좋아요 하지만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편차가 있어요 편차가 이라는 게 뭐냐면 어느 날은 방의 온도가 24도가 일 수도 있고요 어느 날은 추워서 19도일 때가 있어요 이럴 때는 당연히 똑같은 위치에 똑같은 휘핑장치를 놔뒀어도 온도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따로 저희가 영상에 올려 놓은 것처럼 따로 스티로 박스나 아니면 렉장 이런 거 공기의 영향을 많이 받지 않는 공간을 만들어서 거기서 히팅 장치를 놔두시고 자동 온도기 세팅을 하셔서 관리를 하시면 조금 더 안전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따로 보일러를 직접 떼지 않고 보일러를 틀면 기본 요새 전기세도 그렇고 가스비도 그렇고 한 마리 키우시는데 안 떼시는 분이에요 안 떼시는 분이 틀면 전기세나 보일러 값이 좀 많이 나오겠죠? 그런 거를 좀 줄여주고자 하시면 저희 영상 따로 위에 올려드리는 거 참고하셔서 만드셔서 세팅해서 관리를 해주시거나 렉장을 따로 구매하셔서 키우시거나 그것도 힘들다 그러면 따로 책장이나 이런데 공간에 넣고 세팅 히팅 장치를 넣어서 해주시면 됩니다 히팅 장치는 어떻게 해주시는 게 좋냐 어떤 걸 해야 좋겠는가 뭐 센치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몇 센치를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요 궁금하네요 하면 한두 마리 키우신 분들은 보통 실버 필라미터 기본적인 실버 필라미터 저희가 만들어서 판매하는 거 그거 구매하셔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세네 마리까지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거 키우셔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개가 많아지면 렉장을 구매하시고요 왜냐하면 한두 마리 키우시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좀 늘어나요 그러면 처음부터 렉장을 구매하셔서 온도를 맞춰주시면 좋겠죠? 추우신 분들이요 방의 온도가 25도 이상 된다 그러면 따로 히팅 장치 안 해주셔도 됩니다 따뜻하게 저희처럼 따뜻하게 해주신 분들은 따로 히팅 장치 없어도 돼요 추우신 분들만 꼭 해주시고 실외 예를 들어서 사무실이나 매장이나 이런 데서 하시는데 따로 밤에는 난방을 안 켜요 이러신 분들은 꼭 스티벅 박스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만들어 주시거나 따로 냉장고 뭐 이런 거를 이용해서 사용해서 히팅 장치를 세팅하셔서 해주시는 거를 권장드립니다 두 번째 와트가 어떻게 되나요? 실버 필리미터 전기세가 걱정돼서 그래요 누진세라는 게 붙죠? 전기 가정집에서는 특히 누진세가 쉽게 붙어요 그렇기 때문에 와트 수 걱정하시는 분 계시는데 보통 저희가 판매하는 필리미터는 1m 단위로 50W 정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필리미터가 25cm다 그러면 나누기 4를 하면 되겠죠? 그러면 몇 시에요? 50W에 4? 네? 나오죠? 네 계산을 제가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머리 빠르게 그리고 얘네들이 시간이 5분 이상 지나가면요 그 대신 이거는 전기가 맥스일 때를 말하는 거예요 20W로 줄어들어요 1m일 때요 20W로 줄어들어요 그게 전기세를 줄이기 위한 필리미터의 장점 그렇죠? 필리미터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20W로 줄어들어서 전기세를 더 줄여줘요 그런 역할도 한답니다 추가로 조절코드 온도 조절코드를 사용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조절코드 기능 자체가 전기를 넣었다 끊었다 넣었다 끊었다 이거를 넣었다 끊었다 이런 식으로 속도를 조절을 해서 히팅 장치가 나오는 열에 세기를 줄여주는 장치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자체만으로도 또 전기세가 한 번 더 줄어들겠죠? 그리고 또 하나 바이메탈 바이메탈을 추가해서 50도 이상 되면 끊어라 전기를 그러기 때문에 한 번 더 끊어서 화재 위험도 맞고 그리고 전기세를 한 번 더 줄여주는 역할도 한답니다 거기에 한 번 더 자동 온도 조절기 세팅을 해 놓으시면 내가 설정한 온도값이 되면 자동으로 전기를 또 한 번 끊어버리겠죠? 그리고 그 온도가 유지가 되는 시간 동안 전기가 공급이 안 되고 다시 떨어졌을 때 다시 공급을 하기 때문에 전기세가 한 번 더 또 줄어들어요 전기세 걱정되신 분들은 무조건 자동 온도 조절기 그리고 자동 온도 조절기는 생물의 온도 사육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시켜 줄 수 있기 때문에 생물의 안정과도 직결됩니다 잘못하면 온도가 너무 뜨겁거나 온도가 너무 낮았을 때 문제가 되는 것들을 예방할 수도 있고 화재 예방도 되고 그다음에 전기세도 줄여지기 때문에 비싸지만 여러분들한테 1년 동안 사용했을 때 그 전기세 값이 줄어든 값이 자동 온도기를 넘어서요 그렇기 때문에 1년, 2년, 3년 계속 꾸준하게 키우신 분들은 자동 온도기 필수인 거 꼭 기억하시고요 세 번째 필름휘터나 렉장이나 여러 가지 주문하시면 저희가 필름휘터 연결되는 코드선을 보면 따로 연결을 안 해 놓고 코드선 따로 그다음에 히팅전시 따로 배송이 돼요 그걸 여러분들이 연결을 해야 되는데 음 여러분들이 잘 모르셔서 제가 생선 설명에 좀 많이 넣어 놓긴 했는데 그걸 잘 읽지 못 하신 분들이 대부분 어떤 형태를 보이시냐 하면 이렇게 피복을 벗겨서 연결잭이 오는데 이 연결잭에 이거를 이렇게 넣으세요 그리고 이걸 찝어요 이렇게 이거 찝으면 이렇게 찝으면 문제가 됩니다 이거 절대 피복 벗기시면 안 되고 피복이 벗겨지지 않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여기 코드선에 조절 코드선에 보시면 이거를 이렇게 연결해서 보내드려요 연결해서 보내면 어떻게 하냐면 여기를 전선을 깊게 넣는 거예요 깊게 깊게 꾹 누나보면 더 이상 안 들어가요 이 안 들어간 상태가 됐을 때 지금 보시면 위치가 어느 정도 들어간지 보이시죠? 전선이 근데 깊게 들어가요 너무 짧게 집어넣어도 안 돼요 깊게 들어가서 이거를 벤치로 찝으시면 돼요 벤치로 꽉 꽉 찝어서 이게 딱딱하고 닫히게 해 두시면 됩니다 닫히게 해서 양쪽 다 두 개죠? 양쪽에 선이 두 개씩 두 개씩 코드 따로 히팅자시에 나오는 선 두 개 하나씩 하나씩 연결하면 되고요 색상은 상관없습니다 원하시는 색상에 짝을 안 맞추시고 연결하셔도 전기는 공급이 됩니다 그렇게 연결하셔야지 이거를 벗기시고 하시면 안 돼요 이거 벗기시는 분들 계세요 이거 벗겨서 하시면 전기가 이게 닫다 안 닫다 닫다 안 닫다 그래서 소리 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 때문에 소리 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되게 위험한 상황인 거예요 이럴 때는 잘못하면 화재 위험이 있습니다 절대 벗기시면 안 되고 이거 벗기고 나서 어 잘못했다 그럴 경우 가위로 다 잘라내세요 잘라내서 잭을 빼시고 이런 끊어서 전선만 나오는 부분을 피복을 벗기셔서 전기 연결은 다 똑같아요 어떤 거든지 전기 연결할 때는 두 선이 나올 거예요 두 선이 나오면 이런 장치를 이용해서 피복을 벗기는데 이런 장치 집에 없다 하시면 또 가위로도 할 수가 있어요 가위로 가위로 자르는 게 아니고요 살짝 대고요 살짝 돌려서 끝에 부분에요 이 끝에 부분에 살짝 대서 살짝 걸리게 하신 다음에 당겨서 이렇게 당기시면 이런 식으로 벗겨집니다 자르는 게 아니고요 가위로 대서 끝에 부분에 살짝 피복만 살짝 긁어내시고 그다음에 잡아서 딱 걸리게 한 다음에 당기시는 거예요 당겨서 벗기내시면 이렇게 피복이 벗겨져요 피복이 벗겨지고 나면 이렇게 선이 나오겠죠 코드선과 히팅장치의 그거라고 하면 이거를 이렇게 자 모양으로 이렇게 대신 다음에 이거를 꽈 주는 거예요 돌려서 꽈 줘요 이거는 쉽게 벗겨지지 않게 이렇게 꽈 주시고 그다음에 한쪽으로 붙이십니다 이렇게 집에 이거 있죠 이거 전기 테이프입니다 전기 테이프를 필요한 만큼 자르신 다음에 얘를 전기가 안 통하게 감고 붙여주시면 돼요 두 개의 양쪽 선을 이렇게 전기 테이프로 안에 물이 안 들어가게 마감을 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마감을 해 주시면 잭을 잘못 껴서 했을 경우 피복을 벗겨서 했을 경우 그럴 경우 해결이 돼요 이게 만약에 힘들다 그래서 나는 얘를 무조건 어떻게든지 이거를 풀러가지고 다시 끼고 싶다라고 하면 이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이 연결되어 있는 게 지금 걸리는 부분이거든요 이 걸리는 부분을 벌려서 하는 거예요 여기를 빼주간 걸로 밀어 넣으시고요 반대쪽도 이렇게 넣어서 밑으로 내릴 수 있게 턱이 있어야 돼요 턱이 이게 턱이 있어서 밀어 넣어서 양쪽을 지금 보시면 이게 꺾이잖아요 이 꺾인 부분에 턱이 있어야지만 이게 내려가죠 땅바닥에 두고 계속해 봤자 이게 꺾이지가 않으니까 안 열려요 이 턱을 두고 이렇게 꺾여서 풀러내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다시 피복 벗기지 않은 상태로 다시 깊게 쑤셔 넣고 다시 찝으시면 돼요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아 난 이것도 전기티프로 감수하는 것도 이거 벌리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 못 하겠어요 그러면 쇼핑몰에서 이 잭만 따로 판매를 합니다 그러면 구매하셔서 다시 잘라내시고 처음부터 다시 연결하시면 되겠죠 네 번째 필름이 위쪽이 어디인가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대요 예전에 세팅하고 좀 다르게 위치를 바꿨어요 제가 바이메탈이 이게 지금 필름이 보면 이런 바이메탈이 돼 있는데 이 하얀색이요 이 하얀색이 바이메탈인데 이게 윗부분이에요 이게 윗부분인 걸로 아시면 돼요 이게 위로 나가셔야 돼요 이거를 예전에는 아래쪽으로 해가지고 세팅을 저희가 단열재를 대고 장치를 세팅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보여지냐 온도가 너무 안 올라가요 집이 많이 추울 경우 춥지 않을 경우 상관없는데 얘가 바이메탈 50도에 끈다고 그랬죠 이렇게 메트로 해가지고 공기가 잘 안 통한 상태가 되니까 열이 아래로 쌓여가지고 온도가 쉽게 올라가버려서 끊어져요 필름이터는 열이 다 내지 않고 공기를 못 데웠는데 바이메탈이 전기를 끊어버리니까 내가 설정한 온도는 아직 안 됐는데 계속 꺼지고 문제가 돼요 열이 안 올라와요 라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요새는 이렇게 바이메탈을 위쪽으로 세팅해서 여러분한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궁금한 게 초미니 필름이터를 보시면 옵션 실버 필름이터 말고요 그건 저희가 만들어서 보내니까 상관없는데 그냥 일반 그거를 좀 저렴하게 구매하고 싶다 해서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연결되어 있는 게 뭐고 마감 O, 마감 X 이런 걸 잘 모르시겠다 하시면 지금 보시면 필름이터만 주문하시면 그냥 이것만 가요 그리고 마감을 주문하시면 저희가 여기 이렇게 구멍을 뻥뻥뻥뻥 뚫어서 이런 전기를 연결하고 바이메탈을 연결하고 그리고 저희가 전기 차단을 하면서 방수되는 이런 테이프를 이쪽에 이렇게 마감을 해서 보내드려요 마감하고 밑에도 마감하고 마찬가지로요 물이 들어가지도 않게 그리고 손에 만졌을 때도 전기 감전이 안되게 따로 해주시는 게 마감 옵니다 이거 귀찮다 그러면 조조 풀세트를 주문하시거나 아 그것도 귀찮다 나 이런 거 잘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실버 필름이터라는 걸 주문하시거나 아 우리 집이 많이 춥다 그러면 렉장 전용 필름이터가 따로 있죠 이게 두 개로 되어 있어요 두 개로 하나가 아니라 이 필름이터가 두 개로 되어 그거를 구매하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 필름이터를 구매했는데 어디다 둬야 되나요? 사육장을 필름이터 위에 올려도 되나요? 사육장 아래에다 깔아 두는 거는 레어파드 게코 레어파드 게코나 뭐 팩맨이나 뭐 일반 도마이형들 그런 애들은 아래쪽에 깔아 두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타란툴라는 타란툴라는 옆면에 대는 게 아니고요 옆면의 뒷면이나 옆면이나 좀 떨어뜨려서 한 4cm 5cm 떨어뜨려서 그렇게 해 주시는데 아니면 천장에 음 서랍장이다 서랍장이다 아니면 렉장이다 렉장처럼 렉장을 생각하시면 돼요 렉장 어느 공간에 박스에 닿는다 그러면 윗면에다 달아 두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그게 아니다 그러면 뒷면에다 대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좀 떨어뜨려서 주시면 되고요 그 대신 떨어뜨리고 나서 온도계는 사육장 옆에 바로 두셔야 돼요 열원과 사육장 사이에 온도계 사육장 근처에다가 온도계를 두셔서 온도를 설정을 졸려 코드를 돌려서 온도를 설정해놓고 1시간 뒤에 온도를 보신 다음에 아 25도 나오네 라고 하면 그 설정값으로 그대로 관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관리하시는 거예요 아래쪽에다 대는 경우는 보통 핑크톱같이 습도를 많이 올려야겠다 싶을 때나 그럴 때를 제외하고는 거의 아래쪽에 두지 않습니다 요즘은 방식이 바뀌었어요 그렇게 두시면 절대 안 됩니다 떨어뜨린 거 이렇게요 살짝 살짝 이렇게 떨어뜨려서 위에다 이런 식으로 여섯 번째 온도 조절 코드랑 자동 온도 조절이랑 이거를 잘 구분을 못 하시는 거 같아요 처음 키우신 분들은 잘 모르셔서 온도 조절 코드를 구매를 하셨으니까 자동 온도 조절기가 해결이 됐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자동 온도 조절기는 지금 저의 뒤에 빨갛게 보이는 거 있죠 저거 내가 설정한 온도가 되면 전기를 차단해요 끊어버려요 끊어버리고 내가 설정한 온도보다 내려가면 전기를 계속 연결을 해줘서 히팅 장치가 연결돼 있다 그러면 히팅 장치에 전기를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온도를 올려줄 수 있는 장치고요 조절 코드는 말 그대로 조절 코드예요 이 조절 코드가 예전 거랑 좀 바뀌었는데 OFF가 있고요 ON이 있고요 이렇게 켜서 온도를 올리면 올릴수록 온도가 강하게 히팅 장치가 연결됐을 때 온도가 강하게 나올 수 있게 온도 조절을 해주는 장치 그러니까 얘는 이 정도 맞췄으면 25도 아닌가요? 그러면 25도면 25도에 끊어지는 거 아닌가요? 그게 아니에요 그냥 얘는 이 정도의 열쇠기를 꾸준하게 만약에 처음 낮은 대로 설정을 했다 그러면 이 낮은 거에 온도를 꾸준하게 그리고 맥스다 그러면 맥스의 온도로 꾸준하게 계속 전기를 공급해 주는 거예요 이거는 전기를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길게 길게 한 번씩 가면서 끊어주는 거랑 짧게 타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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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끊어주는 연결을 하기 때문에요 맥스일 때는 되게 길게 가면서 잠깐 잠깐 끊어요 잠깐 잠깐 끊는 거고 맥스가 아닌 최소일 때는 그때는 좀 빨리 끊고 길게 끊어주는 상태를 유지시켜주는 거죠 이런 연결을 해서 강약을 열쇠기에 강약만 조절해 놓은 장치지 내가 설정한 컵이 아닐까 예를 들어서 랩장이나 스튜박스 안에다가 만약에 장착을 해 놓고 전기를 꽂으시면 아시겠지만 열이 계속 공급되고 있는 상태예요 약하게건 강하게건 계속 공급되기 때문에요 많이 공기가 정체되어 있고 많이 빨리 환기가 잘 안 되는 중간에 시간이 지나면 지났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온도는 계속 올라가요 계속 꾸준하게 올라가요 끝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이거는 또 상대적이에요 많이 추운 데일 때는 얘가 낼 수 있는 열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밖에 온도의 스튜박스나 랩장도 영향을 받겠죠 조금씩은 받는 것 때문에 온도가 더 이상 안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보통 온도가 따뜻한 데다 그러면 온도는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생분한테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자동 온도돌기가 무조건 있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해주시는 게 좋고요 어차피 자동돌기는 여러분들이 좀 비싸서 걱정하는데 내 방에서 키우는다 그러면 그 방에 자동돌기 하나 정도만 있으면 돼요 더 이상 구매하는 게 아니고요 개체 늘릴 때마다 늘리는 게 아니고요 하나 가지고 그 방에서 조절을 할 수 있어요 멀티코드를 이용해서 피팅 장치 아니면 랩장 여러 개를 연결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이 부담 없을 거예요 한번 사시면 어차피 생물 타란툴라 키우시면 오랫동안 키우시기 때문에 화재 위험 전기세 그리고 생물의 안전을 위해서 자동 온도돌기는 꼭 구매를 하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필리미터를 좀 사용하다 보니까 만져보니까 이쪽에는 열이 나오는데 이 아래쪽에는 여기는 열이 안 나와요 이거 문제 된 거 아닌가요? 망가진 거 아닌가요? 이게 예전 18년 19년도부터 항상 있었던 질문이고 항상 있었던 문제점이에요 모든 필리미터는 시간이 지나면 그런 형상이 보여요 한쪽에 열이 뭉쳐서 그쪽에만 열이 나고 나중에 한쪽은 열이 안 나는 부분이 생겨나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필리미터의 어쩔 수 없는 단점? 아까 장점도 말씀드렸죠? 필리미터의 단점이에요 필리미터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일주일 밖에 사용 안 했는데 어떤 분들은 1년 사용했더니 어떤 분들은 2년 동안 문제가 없어요 이거는 또 복불복인 거 같아요 어떤 분들은 사용하는 거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어떻게 좀 변하는 거 같아요 저는 단점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초미닐을 쓴 이유도 그 이유고요 작은 부분에 일정 부분이 반 정도만 열이 난다고 해도 그 열이 엄청 쎄요 여러분들이 맥스로 해 놓으시고 손을 한 번 시간 한 2, 30초 있다가 손을 대보면 느끼실 거예요 앗! 뜨거워! 할 정도로 열이 나요 네 그 열로만 해도 충분히 커버가 됩니다 이쪽 전체가 나지 않아도 열 효율은 별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초미닐을 선택을 한 거고요 그거는 필리미터의 단점이지 문제점이 아니고 고장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 정도의 열로무도 충분히 관리가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덟 번째 어떠한 소리 필리미터에서 나는 소리를 캐치하시는 분 계세요 좀 더 예민하신 분들은 잠도 못 자겠다고 하시는 분 계시는데요 음... 네... 네... 저는... 네... 하여튼 이 부분에 있어서 그래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이거 전기가 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 이런 소리가 계속 조그맣게 나기 시작하는데 이 소리가 너무 신경이 쓰이고 이게 언제 또 전기 제품이다 보니까 화재 위험도 있을 것 같고 걱정이 되죠 여러분들이 걱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저 같애도 걱정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온도 조절 코드란 장치를 설치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설치를 안 하고 일반 코드를 연결하면 그런 소리가 거의 나지 않습니다 일반 코드를 연결했을 경우는 소리가 안 나는데 일반 코드 이 부분은 제가 다시 이따가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릴게요 조절 코드는 아까도 설명 드렸죠 전기를 넣었다 끊었다 넣었다 끊었다 하는 이 간격을 조절해서 처음 약한 부분부터 시작해서 강으로 올라갈 때 이 부분에 온도를 맞춰준다고 그랬죠 전기를 공급해준다고 그랬죠 전기를 길게 공급해주면 맥스가 되는 거고요 전기를 짧게 공급해주면 최소 낮은 온도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낮은 온도가 되는 거예요 이 낮은 온도가 되는 거 네 그래서 이 온도 조절을 하다 보면 전기가 공급됐다 끊었다 공급했다 끊었다 하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게 필름이터에도 전기가 들어왔다 나왔다 계속 그러겠죠 그래서 소리가 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위험한 건 아니고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전기를 넣었다 끊었다 넣었다 끊었다 하는 그 소리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요 아 나 너무 신경 써서 미쳐버리겠어요 라고 잠도 못 자겠어요 하시는 분들은 자동 온도기가 있다 그러면요 온도를 맥스를 올리시고 나서 자동 온도기 센서를 체육장 근처에 두시고 세팅을 해 주시면 소리가 거의 나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결해 주시면 될 거 같고요 자동기 없다 하시는 분들은 자동기 해주세요 자동기 해주시고 하시는 게 좀 더 생분한테 안전합니다 하나 번째 이거 맥장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아니면 또 다른 장치에 설정을 했는데 온도가 되지 않았는데 자동기 연결했는데 온도가 되지 않았는데도 자꾸 필리미터가 꺼지고 미치겠어요 온도가 안 올라가요 라고 하시는 분도 계세요 이거는 집이 엄청 추우신 분들이에요 엄청 춥거나 아니면 입장이 있는 부분의 위치 온도가 너무 낮은 거예요 이럴 경우는 그 하나 가지고 해결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럴 때 이럴 때 방법은 있습니다 필리미터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바이메탈이 단결이 되어 있어요 연결돼 있고 테이프로 감아져 있고 붙어 있어요 그럴 때 내가 설정한 온도가 되지 않았는데도 맥스로 해놨는데도 온도가 올라가지 않고 꺼진다 그럴 때 이걸 살짝 꺾으세요 살짝 꺾어서 약간 들리게 해주세요 들리게 해주면 얘가 50도가 되는데 이 면에서 50도거든요 이 면에 50도가 됐을 때 꺼져 버리니까 이거 살짝 들면요 얘가 50도 60도까지 올라가요 계속 올라가겠죠 이 올라간 상태가 되기 때문에 쉽게 꺼지지 않아서 온도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온도를 올릴 수 있는 상황이 벌어져서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부분 많이 추워서 온도가 안 올라갔을 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살짝 꺾어서 올려주시면 돼요 이것도 도움이 됐나요 이것도 미리 미리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네 조금 그러네요 너무 바빠서 여기 보시면 여기 코 보이시나요 네 지금 화면이라 잘 안 나오는데 썩나서 자꾸 1도 겨울철이라 택배도 많지 않아요 많지 않은데 보금포장하는데 하나에 2-30분씩 포장하다 보니까 썩이 나네요 넘어가고요 죄송합니다 이번엔 별책브로역이에요 여러분들 필리미터 검색하시면 여러 개 많이 나오죠 별책브로 필리미터 많은데 사이즈도 많은데 여러 가지 크기도 많은데 여러 랩타일리아는 왜 이렇게 작은 폭도 작고 이게 큰 거 있으면 열도 효율도 높을 텐데 왜 이렇게 작은 거만 판매해요 큰 거를 쓰고 싶은데 큰 건 없나요 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계시죠 작은 거나 큰 거나 열세기는 똑같아요 네 열세기는 똑같고 그거에 비해서 얘는 열세기가 좀 많이 높아요 저희가 따로 판매하는 이 초미니는 열세기가 많이 높아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열 효율도 높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사용하시기에 충분한 열이 나오기 때문에 작은 거 하나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큰 거를 판매 안 하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필리미터는 모든 것 모든이라고 말은 안 할게요 거의 대부분 99% 저는 세일지가 폭이 이만하건 더 크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한쪽만 열이 나와요 반만 부피가 아무리 커도 반만 나중에 나오기 때문에요 시간 이쪽은 나중에 버리는 역할밖에 안 돼요 큰 의미가 없어요 차라리 작아서 이 반이면 별 차이가 안 나지만 컸을 때 반이면 큰 차이가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큰 것들은 판매가 중단이 됐고요 예전에 판매했어요 중단이 됐고요 그리고 어떤 것들 보면 여기에 금박이 금박이 양쪽으로 되어있는데 폭이 긴 거 있어요 그러면 보시면 이쪽에 한쪽만 열이 나온다고 치면요 네 두 개의 사육장을 올려놨을 때 이쪽만 나중에 열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이쪽에 열이 안 나오겠죠 그럼 이쪽에 있는 사육장은 의미가 없어져요 보통 레어파드 개코 렉장이나 이런 게 이럴 때 좀 긴 걸 많이 썼었는데 그런 문제증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폭이 짧게 길게 가는 이런 필리미터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알아두시고요 별책부로 일반 코드를 왜 판매를 안 하시나요 요즘은요 음 네 여러분들이요 조금 돈을 아끼시려고 보통 실버 필리미터를 구매하시면 가장 좋은데 돈을 아끼려고 필리미터 따로 코드선 따로 구매하시는 경우 있어요 근데 또 돈을 아끼려고 하다 보니까 자동운조기를 절대 안 사세요 안 사시는 분도 계시고 하셔서 그거를 그냥 그대로 사셔서 사용하셨다가 열이 너무 뜨겁게 나가지고 문제가 되는 경우가 간혹 가다 생겼어요 이거는 제가 아무리 설명을 드려도 계속 일어나요 돈을 아끼려고 하시다 보니까 항상 말씀드린 것 중에 피클통 키우시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피클통 키우지 마시라고 그렇게 말씀하셔도 피클통에다 키우시는 분 계시는 것처럼 좀 자동운조기 사셔서 안전하게 키우세요 라고 하셔도 네 그렇게 안 하시는 분들 계셔서 아라리 아라리 차라리 판매를 안 해버리는 게 생물들이 한 마리라도 덜 죽겠구나 싶어가지고 판매를 없애버린 겁니다 그 점은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엔 또 별책부로 하나 더 설명드릴게요 킬리미터 조절 풀세트나 이런 거 주문하시면 이런 단열재를 보내드리는데 뒤에 보시면 반짝반짝해요 그리고 저희가 테이프라는 거를 글씨 써놓는데 제가 글씨를 너무 잘 써서 못 알아볼 수도 있어요 근데 자세히 보시면 이게 벗겨지는 거예요 벗겨져서 테이프이기 때문에요 테이프에서 이걸 떼어내시고 어딘가에다가 이렇게 붙일 수가 있어요 그거는 하나 알아두시고요 아 그리고 그전에 제가 판매하던 제품이고 렉장에다가 집어넣었던 제품 이거 아시죠? 온열판 이거는 조금 집이 따뜻한 분들은 사용하시면 되고요 집이 많이 춥다 하면 열이 너무 약해요 열이 너무 약해가지고 맥스로 해놔도 온도가 너무 약해가지고 렉장에 넣는데 온도를 못 맞추더라고요 못 맞추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요새는 렉장에 이거를 집어넣지 않고 저희가 따로 실버필리미터 렉장 전용을 따로 만든 이유가 그겁니다 이 제품이 좋긴 좋은데 온도가 너무 낮아요 그래서 온도가 좀 따뜻한 부분 따뜻한 집에서만 사용하시기를 권장하고요 이 제품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이거 엄청 오래됐죠 15년 16년 된 거 같아요 17년? 18년? 18년? 죄송합니다 네 하여튼 이게 오래됐는데 이 전기장판은 저희가 판매를 전기장판 판매하는 업체에다 연락을 해서 따로 저희가 제작했던 거예요 옛날에요 옛날 옛날 아주 옛날 그래서 저희가 블랙으로 따로 만들어서 판매를 했던 건데 어느 일정 시간 몇 년을 판매하다가 저희가 판매를 중단한 이유는 조금 금액이 넘정도 올라가서 이 제품에 비해 단가가 그러니까 판매가 말도 안 되는 금액으로 올려버렸어요 이 제작업체가 저희가 저희가 처음으로 판매를 시작해서 상관없었는데 이제 저 말고도 다른 샵이나 다른 도매업체에서 이제 제작을 의뢰가 오고 돈을 벌다 보니까 그 분 사장님이 돈 욕심이 생겨서 비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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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도 안 되는 금액으로 원가 자체는 얼마 안 한다는데 얼마 안 되는 원가에 도매가는 말도 안 되는 금액으로 그래서 아예 안 팔아 그리고 판매를 중단했습니다 이 제품은 지금 보시면 여러분 아시죠? 그냥 전기장판이에요 전기장판 의자에 넣고 하는 건데 저희가 따로 마크도 넣고 색깔도 바꾸고 그리고 이 제품 한번 더 보여 드린 이유는 여러분들 돈에 비해서 이거 의미 없어서 여러분들 이거 생물한테 맞지 않아요 사람들한테 쓰는 거지 생물한테 맞지 않아요 예전에는 그나마 저렴했기 때문에 썼는데 요즘은 여기 사육장을 전기장판 위에 올리지도 않기 때문에 요즘은요 의미가 없어서 판매를 아예 안 하고 있는 거고요 이 실체는 보시면 쇼강 제가 옛날 판매하던 걸 썼어요 이것도 바이메탈이에요 바이메탈도 저희가 요청을 해서 원래 전기장판에는 바이메탈 없어요 없는데 저희가 요청해서 생물한테 쓰려고 바이메탈 달아가지고 주문 제작 했던 거였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열선이 SSSS9으로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들이 특히 살 수 있는 열선 2,000원짜리 하나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2,000원짜리 하나 들어가 있고 그럴 수 있는 거 코드 상표 이름 어디인지 남으면 안 되니까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거 하나 가지고 금액이 말도 안 되는 금액이죠 이거 2,000원짜리 따로 사셔서 쓰시는 게 더 안전하겠죠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요새 이거는 판매를 안 하고 여러분들한테 권장은 안 한 거예요 타란툰한테 이거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생물들한테는 쓰지 말고 사람이 쓰는 거예요 비싼 거 써서 쓰지 마시고 열효율이 높은 필버 필름 히터 최민이 저희가 판매하는 필름 히터 쓰시는 거를 권장 드립니다 이번 영상도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다음에 또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랩탑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다면 와 너무 멋있어 어떡해